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교사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다 적발된 사건. 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 부산에서만 여러 건의 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범행 주체도 피해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SNS와 전자기기가 친숙한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놀이 내지는 하위 문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요인이 되어오습니다. 실제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조작해 단 10초도 안 돼 합성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0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전체의 피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7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의 대처나 예방 교육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지난 5월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전문가가 학교를 돌며 진행하는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철저한 사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처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